먼저 더규산 리조트에는 설천하우스의 설천하우스와 만선하우스 두 곳에 스키장이 있는데요. 설천하우스로 오시기 바랍니다. 설천하우스 주차장은 평일에도 바로만 차가 되므로 일찍 오셔야 매표소 근처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 곤도라 왕복권은 현장 결제 2만원이고 사전 예약은 17,000원입니다. 주말 공휴일은 사전 예약으로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 매표 후 입장하시면 우측의 식당 겸 휴식 장소가 보입니다. 여기서 아이젠과 산행 장비를 미리 착용하시면 좋습니다. 곤도라에서 내리시면 춥고 바람도 불 뿐더러 착용할 만한 곳도 없답니다. 평일인데도 줄 서 계신 거 보이시죠? 탑승권은 확인 후 꼭 소지하고 계셔야 내려오실 때 곤도라에 다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 이즈에 침묵한 길을 타고 싶었습니다. 지체한 장비가 높은 pandemic 자세한 장비가 높은 날을 겪과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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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